천지현황하고 우주옹황이라 하늘은 아득히 높아 가물거리고 땅은 비옥해 누렇다. 하늘은 넓게 비어있고 시간은 끝없이 이어진다. 1월 영측하고 진수렬장 아니라 하늘 높이 뜬 해와들과 하늘은 넓게 비어있고 시간은 끝없이 이어진다. 해와 달도 기울고 수많은 별들은 해와 달처럼 하늘에 벌려있다. 팔레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 찬 계절이 오면 더운 계절이 가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윤녀 성세하고 윤녀 조양한일이 윤가를 만들어 해를 이루고 음양의 기운인 윤녀로 음양을 고른다. 윤녀 성세하고 윤녀 성세하고iah 석경 윤녀 성세하고 우주올림 운등치우하고 녹열의상하니라.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어 내리고 이슬이 맺혀 서리로 되느니라. 금생여수하고 옥출공강하니라.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은 공강에서 난다.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출공강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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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는 물에 잠겨있고 날개 달린 새는 공중을 난다.